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빠 너무 멋있어요? 내공 장난 아니에요 내가 산속에서 수련 좀 했거든 나 이제 전투록 완전 만렙이다 Hi 너네 진짜 맘에 든다 어떻게 이렇게 죽기 딱 좋은 데만 골라서 다녀 너도 진짜 맘에 든다 나는 너를 어디서 찾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 나 그때 지난번에 얼탱이 없이 맞은 거 알지 너네? 나 그때 잠 못 잤다 넌 입 닫고 야 고추장 뭐 고추장? 전재산 탈탈 털어서 주려고 그랬는데 왜 선을 넘어? 아니 경찰이 나 콤라면에 방금 전에 물 부었다 너 내가 3분 줄게 라면 불기 전에 걱정하지 마 그 안에 끝날 거니까 근데 그 전에 네 얼굴부터 뿔걸? 라면처럼 니네 혹시 상추 꽃말이 뭔지 아니? 쌈 좋아해? 어 나 쌈 좋아해 시작 가자 이벤 substitution 이케 상 norm 이즙 이즈 이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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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